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욱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택정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그리고 또 제한적 비대면 시대에 이 성전에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쌓는 기도의 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서론의 찐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가짜보금 또 율법보금이 아니라 이제는 바른 성경 그대로의 찐보금을 찐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찐보금과 그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보금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찐보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단사이비 종교 등 여러가지 가짜들이 이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찐보금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대헌장이라고도 하고 또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보금이 주는 참 자유 그리고 누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삼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완전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바울의 간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되면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은혜의식의 바탕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서 이제 영적 성장과 현장 변화의 증거가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주권적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게시는 헬라우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바로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 신비의 게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데 종교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봄 16장 16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세계 78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정말 찐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영원히 감사할 조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죠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른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택정하다라는 것은 헬라우로 아포리조 바로 떼어놓다 불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흑암과 재앙과 저주로부터 따로 떼어서 구원자로 삼았다는 의미와 그리고 특별한 직분과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구별했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겉으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광적인 율법주의자였고 또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이 귀한 영혼들이 이 저주받은 저 죄인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기면 되겠냐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는데 바로 사도행정 9장의 다메색 사건을 통해서 이제 햇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한 이유는 바로 율법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이제 보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교함으로써 이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죠 어제 단임 목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이들이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완전히 빼앗고 뭐 여자는 교육도 못 받게 또 얼굴 가리지 않으면 막 총으로 쏘기도 하고 막 또 얼굴에 막 붓고 막 뭘 막 그죠 얼굴을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예술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또 미성년자를 막 강제 결혼시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러죠 바로 이들이 믿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색깔도 율법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도 율법 강단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예원의 성도인들은 아마 율법 강단은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보금의 강단 보금 강단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좀 여러 교회를 제가 거치다 보니까 저는 율법 강단을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 율법 강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판 정제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 읽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하냐고 바로 지적합니다 강단에서 강단에서 그리고 특정 인물 얘기하면서 지적하기도 해요 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왜 이렇게 못했어 왜 이를 이렇게 막 못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율법 강단에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를 옮기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목사임을 바꿀 수도 없고 이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속대말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눌리죠 막 힘을 얻고 싶은데 내가 강단에서 힘 얻고 싶어서 안 돼 막 나를 또 비판 정제하지 눌리지 문제 해결 안 되지 계속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찐복음이 아니죠 그렇지만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해방 유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다는 거예요 죄의 흑암 저주로부터 로마서 8장 2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이러한 정말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폭포수 같은 복음의 말씀을 강단으로부터 매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 영생의 복음 참 자유함의 복음 자유함을 주는 복음 속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이 참복음 속으로 인도하신 이 축복을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찐복음만 누리는 예원궤록 또 이 찐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가족 5주반을 또 인도하면서 우리 이제 그 성도님들의 포럼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포럼들을 보면서 가장 감사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예원궤에 와서 또 세가족 5주반 훈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 포럼을 볼 때 저는 가장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어디서 이 참된 복음을 정말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의 은혜와 자유함을 이 축복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져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고 또 살리는 현장 변화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정함의 이유입니다 본문 16자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만세전에 택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정 9장 15자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르시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여제자 아나니아에게 팀사약을 받았고 일평생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사흘간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 눈을 뜨고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해당에 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메색이 수리아 지방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수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리아의 약간 북쪽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자신의 고향 또 다소에 있다가 이제는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이 안디옥교에서 1년간 성도들을 훈련할 때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첫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제는 그 사도행전 19장 5절의 언약대로 이제 이방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말씀이 이 언약이 그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예원궤로 인도하셔서 이 찐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도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파송하셨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지역으로 직장으로 2, 3, 7로 파송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적으로 한 번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인 1조 팀이 짜져서 캠프가 진행되고 있고요 교구에서는 382개 팀이 구성이 돼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랩런트 위원회 그리고 기관 부서에서도 2인 1조 팀을 또 조직하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 그리고 25일 이렇게 토요일이죠 이렇게 토요일날 김포통진 2, 3, 7 트리 라운지에서 다문화 바자의 캠프가 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정말 팬데믹 또 비대면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2인 1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한 번 더 찾아가면 된다라는 그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적용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예원교회가 너무 인도를 잘 받고 있다 방역수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시대에 말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많은 교회들 앞에 정말 증인교회로 모델교회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2인 1조로 가셔서 뭐 많은 말을 안 하시고 또 메시지를 잘 하지 않으셔도 이것은 강단 말씀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기만 해도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목사님 문전박대 당했는데요 그 흑암은 꺾였습니다 문전박대 당해도 지금 2인 1조 캠프에 참여하고 또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다락방도 인도하기 시작한 한 남자 집사님이 저희 교구에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포럼을 하냐면 자기는 다락방 못할 줄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받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세도 좀 있는 분이에요 60대에요 아주 젊은 분이 아니고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그래도 전도사님이 해보라니까 또 했는데 그 다락방을 하려고 기도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몇 주 안 됐어요 한 두 달 됐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인 1조로 이제 연약한 성도들 또 새가족들 이제 장당이 열석자들 찾아가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락방 열리면 또 다락방 말씀 운동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원의 전성도 여러분이 이제 한 번도 운동에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인 1조도 자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인도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끔찍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잔혹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이 원인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답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유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는 어떻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나 예수님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영생의 축복을 주시게 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미션을 품고 이제 바울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찐 복음으로 가는 곳마다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고 산 소망의 그런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증거가 있으시기를